BMW 430i 2018년식 차량입니다. 고객님은 전에 헤드캡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1편의 헤드캡을 장착하러 방문하셨습니다. 헤드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하면서도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고 액셀도 상당히 부드러워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차가 부드러워지는건 그만큼 차가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. 1편의 헤드캡 BMW 430i 2018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